이왕 이렇게 된 건 마지막으로 정의당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정의당이 다스베이다의 어떤 심리분석가가 나오셔서 얘기하는 과중에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앞으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하자 우리 박사님이 노회찬 전 의원님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. 짧게 할게요. 사실은 김어준 씨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. 게스트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. 그 게스트가 한 얘기는요. 이미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게스트가 한 얘기죠. 무슨 진단한 것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화가 많이 난 거죠. 게스트가 한 얘기의 책임을 호스트한테 물은 거예요. 거기까지 물을 수 있다고 쳐요. 그런데 과거의 행성을 보면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기 전에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한 허위 보도를 했냐면 자원봉사자 한 분이 급할 때 노회찬 의원 부인 운전이라도 해주겠다고 운전을 한두 번 해줬던 모양이에요. 그런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 부인 전용 기사까지 두고 살면서 서민과 노동자 위하는 척하다. 아주 가정스럽다. 이런 식의 기사를 냈어요. 기억합니다. 그거 얼마 후에 한 2, 3일 후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죠.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가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는. 그런데 저는 그때도 궁금했어요. 노회찬 의원 조문 갔을 때. 그 기자가 노회찬 의원 영전에 와서 사과라도 했을까 참회라도 했을까.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악랄하게 허위 보도를 해놓고. 그럴만한 인간들이 아니죠. 그렇죠. 거짓말인지 알면서 쓴 게 분명하거든.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했던 거죠.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최근에 정의당의 행보를 좀 보세요. 조선일보 참가한 100주년 행사에 정의당 의원들이 참가를 해요.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다고 하면 거부한 적이 없어요. 다 신문에 크게 나오고 조선일보에서 정의당 의원들 크게 보도해 주고. 여기는 직접적으로 신문사가 칼럼과 기사로서 노 전 의원을 모욕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몰아들었거든요. 그런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무슨 취재 거부든 조선일보 행사 참여 거부든 보이콧이든 한 적이 없잖아요. 조선일보 사학 기자들이 한 일인데도 데스크를 거쳐서 나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게스트가 한 발언을 호수세계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난다면 왜 조선일보는 화가 안 났느냐.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. 그러면 조선일보에도 취재 거부든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. 정의당을 만들고 이끌어온 분이었단 말이에요.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이 허위사실로 인신공격을 하고 결국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그런 기사까지 썼는데도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그 100주년 행사니 타임캡실 행사니 이런 데 기꺼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 호스트 김호준 씨는 정의당에 대해서 항상 무호적이었단 말이에요. 조선일보여 적대적인 게 아니라 게스트의 발언을 문제에 삼아서 호스트가 진행하는 모든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.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반응이죠. 이제는 저처럼 밖에서 보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죠. 왜 조선일보에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서 김호준한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제 스탠스랄까요? 아니면 중심이랄까요? 이게 많이 흔들려 버린 것 같아요. 이제는 뭐랄까요? 농담하는 친구보다는 원래 이제 아주 악담하는 적이 더 좋다 이런 식의 반응까지 행으로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안타깝습니다. 어떻게 하다가 정의당이 저렇게 됐는지 저도 참 제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정의당 문제는 이제 굉장히 모험적인 공천을 했다. 비례대표 공천을. 의원들의 주력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굉장히 이제 모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험적으로 선정을 한 거죠. 이 사람들의 정치력이 향후 정의당의 성세를 결정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까지 뭐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라고 얘기하면 다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지났다고 봤는데 보여준 바로는 그 정치력이 정의당을 소생시키거나 더 활력을 불어넣어줄 그럴 정치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소멸시키는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정의당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. 많이 안타까워요. 노회찬 의원 유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거든요. 저를 벌하시고 정의당은 계속 사랑해 주시길 이었어요. 그런데 그 유언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. 그 뜻을 잊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. 네.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여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지금 참 찹찹합니다. 지금 정의당을 많은 사람들이 아껴주고 있는지 왜 정의당을 사람들이 아끼지 않는지 정의당만이 알 수 있죠. 네.